오늘은 여러분께 실제 변호사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 변호사님들도 혀를 내두르는 내용이 바로 여초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무고재를 피하는 가이드라인이고 그 내용은 일부러 충격받은 불안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내용이 중관광 사건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합의하에 하는 관계라 생각하여 증거가 있기 힘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자발적인 의사로 한관계와 행동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주장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 본 거니까 적극 사용하면 한 남들 인생 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이 돌려보는 무고재 가이드를 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변호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성들의 꽃뱀짓은 치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저 내용에 대해 현실감이 없으시죠? 진짜 현실 속 여자들이 저딴 짓을 할 거라고 믿기가 힘드실 건데 현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을 받고 썩은 꽃을 파는 화류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소해본 언니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글 봐보겠습니다. 밖에서 만나자고 말한 손놈 한 남 만나서 술 마시고 못해놨어. 400만 원 받고 하는 건데 너무 더러웠다. 쌍디그 쌍기역시옷는 기본이고 발가락 빨아달라 가슴에 오줌 싸고 싶다 이런 거 시켜서 성적 수치심 느꼈음. 돈을 받긴 했는데 시오풸읗피읗 당한 기분이라 고소하고 싶음. 정신이 관광당한 기분인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보이시죠? 그냥 한 번 하는데 400을 벌 수 있는 정말 신박한 직업이 저 직업인데. 고소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우리 한국 여성의 모습. 언니들 중에 한남 고소해본 언니 있어? 셔츠룸에서 일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한남들 비위 맞추는 거 짜증나고. 밖에서 보자고 말하는 늙은 남자 있는데 그 남자 손님 관리하는 거 보고 실장이 자꾸. 비읍시오 썩은 꽃파는 치은니은이니 말하고 있거든. 나 일 배울 때 찝쩍거리다가 술 마시고 잘 뻔한 적이 있고 이때 넣지는 않았어. 근데 다음날에 실장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 사과한 카톡이 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 일 그만두면 챙겨준다는 능남이 있는데 일 그만두는 겸 자꾸 나 괴롭히는 한남 인생 조져버리고 싶어. 라는 우리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언니들 고소해보신 적 있어요? 손놈이랑 밖에서 술 마시다가 손놈이 술집에서 제 가슴 살짝 만졌거든요. 솔직히 밖에서 색탱 가지고 만났고 한 번 줄 생각도 했는데. cctv로 찍고 있을 건데 가슴 만짐 당했다 생각하니 이거 고소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저는 괜찮다는 반응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 돌리고 만지지 말라는 느낌 보이긴 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바로 해버리고 며칠 쉬고 싶네요.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썩은 꽃을 파는 여자들도 저런 식으로 허위로 고소를 남발하고 다니는데. 돈도 안 받고 만나는 일반인은 얼마나 더 고소를 많이 하고 다닐까요?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변호사한테 돈 주고 배운 남자 무고로 인생 지읍되게 하는 방법. xxx하고 중관광으로 고소 넣으면 녹음을 하던 다정하게 모텔을 들어갔던 여자가 모텔비를 계산했건 그 뒤에 데이트를 했건 다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 100%로 유죄 먹일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은 거짓 같으신가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온 국민이 여성들이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는지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재산을 노리는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기억해두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은 법 앞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포지션이고 남성들은 그저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을 뿐이니 말이죠. 본인이 법 앞에서 약자라는 걸 인식하고 여성 만날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남자 인생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기울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남성들